지난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에선 상곡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간판 고정작업을 하던 44살 송모 씨가 3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파주에서는 80대 남성이 강풍에 날아온 벽돌에 머리와 목을 맞아 부상당했고, 고향에서는 20대 남성이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사상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경기 북부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링링은 바람의 세기가 역대 태풍 중 다섯 번째로 강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